주식 동무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다른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제주반도체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회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다른 인기동영상과 재생목농이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반도체 엄청나게 강하게 상승했죠. 지금 주가를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4천원대에 있던 종목이 현재 14,000원까지 4,30이 거의 한 3배 이상이 올라왔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급등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했던 리포트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튼튼한 실적에 더해질 온 디바이스 AI 모멘텀이라는 제목입니다. 2021년 퀄컴과 미디어텍으로부터 제품 인증을 확보하며 기술력을 검증받은 국내 메모리 팸리스 업체이다. 주력 제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경쟁하는 모바일과 서버형 고용량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IoT 기기, 가전제품, 통신장비 등에 탑재되는 저전력과 저용량 반도체이고, 글로벌 저전력, 저용량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는 약 10조원 규모이다. 2022년 기준 제품별 매출비중은 낸드, MCP, LPDDR2, 4G용의 현재 52%이고요. MCP, LPDDR2, 5G용이 15% 그리고 낸드, DLAM 관련되어 가지고 기타 33%이며, 적용처별로는 매출비중은 IoT는 68%, 컨슈머가 16%, 자동차 전장이 8%, 네트워크 등 기타가 8%이다. 지금 동사에 주목할 만한 이유는 내년부터 반도체와 IoT 업황 회복을 통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온 디바이스 AI 시장 개화에 따른 신규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AI 구현에 필수적인 저전력 반도체, 즉 LPDDR 매출비중이 약 70%이다. 반도체 다운 사이클 영향 및 글로벌 IoT 시장 투자 지연에 따른 실적 감소가 불가피한 2023년 실적이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메모리 업황 회복에 따른 ASP 증가와 제품 믹스 개선, 즉 LPDDR4 비중이 증가하고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공급 확대 등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플러스 58.2%, 영업이금 플러스 96.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은 어떻죠? 2023년에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반도체 회사들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2022년 대비 2023년 영업이익이 대부분 다 감소했어요. 실적이 대부분 다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23년 대비 24년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올 것 이상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사의 핵심은 뭐다? 핵심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온 디바이스 AI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내용이란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 디바이스 AI가 왜 설명을 드리냐면은 CS2024에서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또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트를 분석해 보시게 되면 너무 좀 세요.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하면은 조금씩 눌림목을 나올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지금 현재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동평에서 그렇게 맹신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현재 21선이 대략적으로 한 10,9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 21선과 현재 캔들의 위치가 너무 이격도가 너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격을 조금 좁히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언제냐면은 이때처럼. 이때처럼 어떻습니까? 21선은 조금 간격을 좁혔죠? 이때도 한번 간격을 좁혔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눌림목 구간으로 혹시 트레이딩이라도 하고 싶으시다면 신규로 좀 멀리고 투자하신 것은 조금 그렇고요. 현재 이렇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눌림목 구간을 활용하셔가지고 분활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21선 대응하시면 되겠죠. 종가상 21선 이탈시 절반 정리. 그 다음 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는 11,800원, 2차 지지대는 9,500원, 3차 지지대는 8,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조로 보시겠습니다. 한번 구름대 말씀드릴까요? 구름대는 대략적으로 얼마쯤 있었냐면은 11,000원부터 9,000원까지 있었습니다. 11,000원부터 9,000원까지 있기 때문에 든든한 지지대라고 보시면 되겠고 신고가 부근인데 매물대는 대략 밑에 대략적으로 12,600원부터 1,800원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지지반을 꼭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지지 못 받으면은 아 이제는 조금 눌림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 아니면 추가적으로 어떻다? 차이시렴 물량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종가성 여기를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걸 단시 한번 강조해 말씀을 드리고요. 수급조로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14만 9,000주를 샀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계속 이게 트레이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관 한 달 동안 70만 9,000주를 팔았습니다. 지금도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좀 특징이라고 말씀드릴게요. 특징이 뭐냐면은 상승 초입. 자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자 이 구간에서는 누가 주가를 올렸느냐. 자 기관이 끌어올렸습니다. 기관이 끌어올렸다가 다시 여기서 다시 끌어올린 게 두 번째 여기 끌어올린 건 누가 끌어올렸다? 여기서는 외국인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끌어올린 건 누구다? 개인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 수급이 손받김을 나오면서 계속 차이시라고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밑에는 기관이 이 종목을 끌어올렸고 두 번째는 외국인이 끌어올렸고 지금은 개인이 끌어올리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이 종목은 개인이 핸들링하고 있는데 현재 순매수하고 있고요. 금투 같은 경우는 현재 트레이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투심도 현재 트레이딩 사모펀드는 현재 차이시라는다고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개인이 핸들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1.6%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3% 이하는 안정적이다. 3%대까지는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자 최대 주주 지분율을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업데이트가 추가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이 HTT 상에는 최대 주주 지분율은 1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모건스텐에서 5%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최대 주 지분율은 저는 중소형주는 최대 주주가 30% 이상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동산은 12%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에서 만일 모건스텐 말고 다른 데서 혹시 이름 모를 어느 누군가 나타나게 되면 예를 들면 상호펀드 같은 데 해가지고 인수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거는 포착은 안 되고 있긴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 최대 주주 지분율이 1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최대 주주 지분율이 30% 돼야 되는데 중소형주는 동산은 조금 약하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약하죠. 12%밖에 안 되기 때문에 30%를 넘어야 되는데 동산은 조금 최대 지분율이 조금 낮다. 뭐 안 해서 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메모리 반도체 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리포트 내용이 다 설명되어 있었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적 보시게 되면은 2021년도 매출액이 1900억 원대에서 1700억 원대로 22년도에 좀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200억 원에서 280억 원대까지 증가했습니다. 단기순이익은 128억에서 247억으로 역시 증가했습니다. 23년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1분기 때 36억, 2분기 때 59억, 3분기 때 43억입니다. 대략적으로 현재는 한 2023년도에는 한 270억 예를 들면 1분기, 2분기 합하여야 되면은 한 95억은 되죠. 그 다음에 43억 원이니까 130억 좀 넘습니다. 그 다음에 나만 합하여야 되면은 4분기까지 합하여야 되면은 한 170억에서 180억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180억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도 어떻죠? 2022년 대비 2023년 영업이익이 대부분 다 감소하는데 동사도 28년도에 280억 원대에서 23년도에는 180억 원대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투자에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보다 여기는 컨센스 안 나왔지만은 2024년도에는 상당히 23년 대비 상당히 영업이익이 실적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반도체에서 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도 그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순이익도 다 마찬가지 상태입니다. 부채비율을 보시게 되면은 23% 유보율은 734%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비율은 낮긴 하지만은 유보율이 1000% 이상이 돼야 되는데 동사는 7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일반적인 튼튼하지는 않지만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채비율이 100% 이상이 된다. 그러면 튼튼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706원이 되겠습니다. BPS는 4208원이거든요. 컨센서서가 24년도까지 예상 나왔으면은 조금 이걸 보고 예상 EPS를 보고 예상 PER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컨센서 안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22년도에 실적 기준으로 EPS 기준으로 확인해 본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PS는 4208원이니까 자 700원 기준으로 볼게요. 700원 기준으로 그러니까 700원이면 7000원은 10배입니다. 현재 그러면 어떻다? 대략 한 20배 가까이 된다. 뭐 19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아까 영업이익률을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16.12%입니다. 일반 제조업이 5에서 8% 대비 2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배 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적정 밸류에이션은 얼마냐? PER 15배에서 20배 구간입니다. 동사 현재 PR 19배에서 20배 구간이기 때문에 적정 주가의 상단에 딱 걸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위치가 그렇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간 모멘텀에서 오버슈팅이 나올 수는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데는 언원도 한계 언원도 다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이시라면은 5일선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일선은 종가상 이탈시 절반정리 그 다음은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적립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는 아 이제는 아 이제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은 이제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아 이제 조금씩 부담되기 시작하는 밸류에이션이다. 그렇게 보는 위치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업 계열로 들어가서 어디서 매출액이 나오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도체 사업부에서 90.4% 예 복권 사업 예 이제 제주반도체가 뭐가 있죠? 저기 음 로또 로또 관련된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사업부에서 대부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동산은 무한회사다 반도체 회사다 팸리스 회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계 관련된 회사이고요. 관련된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면은 자 12전환 마지막 했던 게 2021년도네요. 그래서 이제 매물은 다 소화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 유상정지할 가능성은 약간은 열려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함이 연결되어 있는 회사로는 자 복권중개업하는 회사가 있고 반도체 매물이 아이시 개발하는 회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사가 있다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반도체 오늘 종가 13,700원입니다. 수급적으로는 개인이 핸들맨은 현재 순매수 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에 초입되는 기관이 끌어올렸고요. 그 다음에 바턴터치를 외국인이 받아서 끌어올렸고 지금은 개인이 받아서 끌어올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끝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차이시는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까 그래서 올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021년대비 2022년 2021년대비 22년 영업이익이 40.3% 증가했었고요. 22년대비 23년 영업이익은 조금 감소했습니다. 감소할 거 예상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고 중요한 것보다 23년대비 24년 영업이익은 다시 또 증가할 거 예상되고 있다는 것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멘텀으로는 삼성전자의 실시간 통역 갤럭시 버즈를 출시하고 기대감으로 인해서 온 디바이스 AI주가 강세를 보였다. 그래서 CS2024에서 각광을 받을 테마가 바로 온 디바이스 AI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차트 추세는 81.62이기 때문에 이미 과열권에 들어갔고요. 수급 추세는 77.2이기 때문에 과열권 80까지는 약간의 회력이 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큰 손이 약간 더 들어올 수 있지만 차트로는 어느 정도 차타, 먹에 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링저밴드 상단은 14,500원, 하단은 11,000원이 되겠고요. 저항때는 올선 대응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고가 부근은 항상 올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올선 종가상 이탈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정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지대는 9,5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볼링저밴드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보조집회가 되겠고요. 저항때와 지지대는 추수기에 주관이 들어갔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주반도체단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단의 인기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대한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